자연식물식이 유명해지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밤껏 막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살이 엄청 많이 빠진다 결론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연식물식을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씨예요 단호TV 영상에 꼭 한 번 이상 올라왔던 댓글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언니는 자연식물식 안 하시나요? 사실 제가 자연식물식이라는 단어를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도대체 자연식물식이 오길래 마음껏 먹어도 괜찮고 살도 쭉쭉 빠지는 걸까 가공이 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음식을 식물성 위주의 식품들로 섭취를 하는 식단을 이야기를 해요 결론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연식물식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지테리언, 비건이랑 제일 다른 점은 베지테리언, 비건은 플랜트 베이스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자연식물식은 플랜트 베이스드만큼이나 가공되지 않은 홀푸드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물성 고기, 비건이라면 먹을 수 있지만 자연식물식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식단에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을 그냥 먹으면 먹었지 콩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고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가공 과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배제하는 거 비건빵, 비건이면 먹어도 되지만 자연식물식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연식물식은 식단에서 배제하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당연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과일, 채소, 현미 채식 식단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미밥에다가 염을 거의 하지 않은 나물반찬 추가적으로 콩, 견과류, 씨앗 이런 것들까지 허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연식물식 안에서 허용하는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괜찮다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수분이랑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우리를 살이 찌게 만드는 건 사실 인여 에너지원이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너무 과잉하게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살이 찌게 되는 건데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살이 찌기가 어렵죠 마음껏 먹어도 돼요 라는 말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음식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건 우리 성에 차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뭔가 마음 한쪽이 허해 아직 밥을 한 끼 안 먹은 것 같아 이런 기분이 계속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조절해서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식단인 것 같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이 방식을 따랐을 때 내가 원하는 몸의 컨디션과 외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식단을 계속했을 때 즐겁게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내 정신건강의 이로운가 세 번째는 이 식단을 현실적으로 매일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요 첫 번째 기준에서 자연식물식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흡수율이 떨어진다거나 특정한 비타민군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기도 하는데 채식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은 식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고구마, 감자, 현미밥, 나물 반찬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주식으로 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세 번째 매일매일 잘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챙겨다니기도 되게 어렵고 채소 섭취량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사서 먹어야 되기도 하고 육류를 베이스로 하는 조미료라든지 양념이나 육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엄격하게 지키기 어려울 것 같고 자연식물식이 채소랑 과일을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제가 7, 8년 전에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채식을 했었는데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식물들의 파괴되지 않은 다양한 미량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몸에 들어오니까 염증 반응들도 많이 없어지고 필요했었던 영양소들이 탁탁탁 채워지면서 잇몸에서 만성적으로 피가 나던 것도 괜찮아지고 생리통도 좀 괜찮아지고 탈모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채식을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채식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몸에 좋은 효과를 봤는데 1년 이상 지속했을 때 어지럼증, 생리불순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만뒀어요 나에게 채식 위주의 식사가 건강에는 매우 도움이 되지만 무턱대고 이거를 너무 오래 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됐고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먹게 됐어요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버드메디컬스쿨에서 아티클을 봤는데 공감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몸에 건강함을 줄 수 있는 식단이고 특히나 심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식단이다 하지만 모든 몸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식도 어떤 체질의 사람에게는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식단일 수 있지만 채식도 그렇고 자연식물식도 그렇고 만능은 아니다 유행 따라 철 따라서 매번 바뀌는 다이어트 식단들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간이라도 한번 내 몸에 진짜 실험을 해보고 그 식단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자연식물식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번 이렇게 야채를 손질하고 다듬고 싸가지고 다니고 매 3끼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가끔은 외식도 해야 되고 자연식물식을 해야 된다라는 너무 강법을 가지기보다는 자연식물식에서 메인 음식으로 삼는 것들을 제 식단의 일정 비율로 가져가되 그거를 100%로 다 만족시키지 못해도 괜찮다 대신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먹어야지 이 정도의 기준으로 식단을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식물식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자연식물식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통해서 다 까먹으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걸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일까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다노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 성형 함께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